김윤진은 1994년 4월 5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키는 173cm, 발 사이즈는 245mm이고 혈액형은 B형입니다. 진천군청 소속 육상선수로 주종목은 400m 허들과 400m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체육선생님의 권유로 육상을 시작했고 2014년부터 전국대회에서 1위에서 3위를 왔다갔다 하는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육상계의 카리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초면에는 낯을 가리고 눈치를 많이 보지만 친해지면 애교가 많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합니다. 이상형은 귀여우면서 착하고 유머감각이 있는 키 175cm 이상인 남자라고 합니다. 왼손잡이이고 보라색을 좋아하며 고등학교 시절 치아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